1세트로 갑니다. 이원정 1번짜리 언더핸드로 받고 약간 길게 올라가는 볼 푸싱으로 끝내는군요. 게다가 5번의 범출이었어요. 1대0 점수는 1점차 이원정의 서비스 약간 들리는 리슘가 됐군요. 오 콜사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찬스 볼 짧게 A석봉 높이는 낮았습니다. 점프 패스 귀고픈 권민지 블록카우. 자 권민지 선수 지금 잘 들었어야 됐죠. 1단차 5위에 오픈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경 크게 흔들었고요. 라이트천이 오픈 스파이크 끌었습니다. 오세현의 서비스 6번짜리 길게 꽂힙니다. 이원정 연결 투스텝 오픈 푸싱 안정적인 딥을 오세현 오른쪽으로 밀었어요. 오픈볼 코치아웃 실바 지젤 실바입니다. 이원정 백시로 갑니다. 윌로우의 간타 블록킹 커버 이원정 이번엔 점프 패스 왼쪽 유서현의 힘을 빼는 연타. 이원정 언더핸드를 밀어줍니다. 윌로우 대각 쪽의 연타. 이원정 연결 유서현 라인을 놓치. 김수진 6번짜리 이원정 뒤로 실바 퀵고픈 라인 앞쪽. 서브 품은 1위에 빛나는 실바. 서브를 바꿨습니다. 이원정 왼쪽 레이나 퀵고픈 득점. 짧게 떨어집니다 서브 웨이스 유서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질의 서브입니다. 왼쪽 퀵고픈 T930 달려갑니다. 이원정 왼쪽 권민재의 강타. 뚫고 들어갑니다 권민재. 선수리 첫 점차 레이나가 맞고 길었어요 다이렉트 킬 직접 받쳐 올립니다. 백어택 준비 실바 김현경의 블록킹 커버. 선택은 라이트 밟어택. 볼을 돋고프. 1번짜리 짧게 왼쪽 갑니다. 시간차 블록킹 2초. 6대7 레이나 한수진. 기울어줍니다 라이트 밟어택 실바의 연타. 7대7 동점 유서현이 받고 이은신 이번에 가운데 오픈볼. 앞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터치넷 범실 흥극 생명. 15개 범실 28개 5번짜리 측면 길었죠 전이 싸움 한수진이 올립니다. 이윤신 왼쪽 킬 버필 플러킹 커버 김현경 이번에 백어택 윌로우 꽂힙니다. 1대9 한 점차 권민재 흔들렸습니다. 이윤신 한손 연결 속공 오세요 자 이윤신 보여줬습니다. 권민재의 서브 레이나 이완정 뒤로 백시로 갑니다. 뚫었습니다 윌로우 팀수지의 서브 6번짜리 이윤신 왼쪽 퀵오픈 푸싱 어택 커버 이번엔 공격준비 다시 유서현에게 한순비그 터치아웃 어 지금 실바에게 빼는 12대12 동점 실바의 끊어치는 서브 이원정 윌로우의 퀵오픈 깨끗합니다. 자 감독입니다 14대12 두 점차 윌로우 오 서브 득점 서현 5번짜리 이원정 라이트 밟어택 윌로우 범실 18개 5번짜리 직선으로 봤습니다 이윤신 왼쪽 퀵오픈 플러킹 8대13 박수현의 연속선 한수진 이윤신 왼쪽 헌민재 퀵오픈 토스빈이 섭습니다 이번엔 김연경의 강타 터치아웃 자 지금도 이윤신 왼쪽 퀵오픈 어 지금 윌로우한테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몇 개 레인아도 그렇고 오늘 어 이윤신의 폼이 좋은데요 그렇군요 왼쪽 붙었습니다 왼손 처리 실바가 잡고 문지훈 올렸습니다 번민재 직선 아웃 출장했던 세터 김지원 구빈다 김지원 설렁고 넘깁니다 찬스 볼 흥곡 생명 자 이번엔 어떤 건강한 패스 라이트 밟어택으로 네트 맞고 출렁거리 뒤에 윌로우 네 문지훈 빠지고 한다 해 흔들었습니다 16대21 한다해 1번짜리 박수현 2선 푸쉉 아 예 지금은요 한다해 선수 서브 잘 때렸거든요 2주와 5번짜리 권민진 김지원 에이소 공 오세요 자 오신 순서 저런 그 박혜진의 서벌 이윤신 왼쪽에서 실바이 강타 어택 커버 이번엔 속공으로 갑니다 박수현 디그 박혜진 왼쪽 김현경 한수진 버텼습니다 높게 뛰으러 한다에 권민지가 넘깁니다 도수빈이 받고 박혜진이 뒤로 윌로우의 퀵업은 득점 11득점 윌로우 서벌 길게 꽂힙니다 왼쪽으로 딥오픈 페인트 채공시간이 있었고요 오른쪽 토스텝 오픈 스파이크 높게 뜹니다 블록킹 커버 멈칫하다가 오세현 뒤로 줬어요 실바 대강 연타 잡았고 박혜진은 왼쪽으로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넘겼군요 오버핸드로 잡고 박혜진 짧게 있었고 박혜진 박수현은 왼쪽 강타로 이 랠리를 정리합니다 김현경 각도가 깊기 때문에 실바 선수가 4번 자리에서 스스로 레이나 약간 들리는 리시버가 됐군요 왼쪽으로 오픈볼 디그 오세현이 넘깁니다 레이나가 받고 이원정 뒤로 낮은 패스가 이어집니다 블록크 아웃 윌로우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리시버를 흔들었고 때릴 수 없는 볼 푸싱으로 밀고 나갑니다 실버니 비디오 판독 생기고 생기고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이원정 뒤로 줍니다 빙오픈 강타 블록킹 커버 이윤신 뒤로 실바 빙오픈 칙 쏘 와 완전히 안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이원정 뒤로 윌로우 딜그 성공 언더핸드로 줍니다 원스텝 실바의 강타 이원정 존수빈 오른쪽 보고 줍니다 오픈 강타 뒤에는 권민지 수비 다시 갑니다 실바 앞편에 투어블럭 살렸어요 전위싸움 김현경의 승리 자 심작 자체가 쉬워 보이니까요 1번 자리 길게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시간차 직선 강소희 강소희 지금 다 때렸어요 망설이다가 받고 비로 실바 큽업 핸 브록킹이 주어 4대 5 점차 실바의 서벡 흔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레이나 오픈 스파잉 디그 토수빈 받고 약간 길었어요 한 손 연결 푸쉠 레이나 자 지금도 흥국생명의 팀컬러와 동일한 셋업을 하고 왔어요. 페인트로 넘겼습니다 디우기. 높게 띄우고 백어택. 윌로우 직전. 윌로우 존스. 레이나의 서비스. 한수진. 이윤신. 이석공 디우기. 문지윤이 받고. 이번엔 왼쪽으로 유서연. 어택커버. 강소희 다시 갑니다. 오픈 연타. 결국 해내는군요. 유서연. 5번 자리. 이원정. 비고팬. 다시 세이버. 13대7. 6점차. 유서연. 김지원 왼쪽. 세이버의 강타. 어택커버. 항소희. 푸싱으로 넘기는 김수지. 다시 갑니다. 투스텝. 달려가면서 때리는 세이버. 앞에서 끊고. 이원정 뒤로. 윌로우. 공격 범실. 강소희가 받고. 김지원. 에이석공. 문지윤. 문지윤. 그렇군요. 회전 없는 서브. 윌로우. 공격 범실. 호흡은 맞지 않았습니다.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고맙습니다. 집중력이 좀. 해야죠. 박수현. 이번에는 환수준이 받고. 김지원 왼쪽. 비그 오픈 영타. 비그 성공. 박수현의 연결 올라갑니다. 김연경 오픈볼. 1번 자리 딜기. 점프패스. 페인트로 갑니다. 떨어집니다. 문지윤. 서브. 건민지. 세터마리 위로. 라이트 밟어택. 실바 페인트. 김연경이 받고. 올려줍니다. 넘겼어요. 김다혜. 김지원. 에이석공. 맞아요. 김지원의 서브. 박수현이 받고. 김다솔. 박수현이 받고. 백시로 합니다. 김연. 블록킹 아웃입니다. 자. 반대 사이드라인을. 그렇죠. 해야죠. 한수진. 김지원이 살립니다. 긁어픈 푸싱. 엎어지면서 잡고. 푸싱으로 처리합니다. 천혜기 오세현. 자. 외국인 선수. 첫. 도시민. 이원정. 에이석공. 연타. 떨어집니다. 김수지가 2세트를 끝냅니다. 1세트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느낌. 3세트로 갑니다. 뒤로. 긁어픈 강타. 직선.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문지윤의 공격 범칙. 지금 뭐. 성공했습니다. 강소일 선수. 6번짜리 레이나. 임원정. 에이석공. 김수지. 자. 김수지 선수. 빠르게 지금. 김현경. 5번짜리. 달인이 들어온 뒤에 리시가 흔들렸습니다. 달인의 오픈볼. 뚫었습니다. 달인. 첫 득점. 자. 우선 보니 양 팀 지금 공격 성공률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홍승명 50% 중반이 넘고. 어. 지금 디스 칼틸스. 짧은 스왑을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레이나. 백업 밖에 없어요. 문명허 받고. 점프 패스. 백어택. 라인 안쪽. 강소이. 자. 코트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번 세진 한 경기 한 세트밖에 뛰지 못했던 문명허입니다. 백시로 갑니다. 윌로. 상소이 딕을. 왼쪽으로 올렸고. 달인 핀스완. 이원정. 다시 긁어팬. 어택 커버. 푸싱으로 갑니다. 달인이 올리고. 점프 패스. 푸튼볼. 기술을 걸어보는 달인 핀스완. 자. 볼 처리 지금 달인 선수가 잘했고. 자. 김지현 세타. 지금도 오른쪽으로 문지현 선수한테 줄만한데. 페토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자. 경기를 끊었거든요. 네. 서브 길게 쳤습니다. 이원정 왼쪽. 레이나 푸싱. 강소이가 왼쪽으로. 달인 직선. 직점. 연속 득점. 지스칼텍스. 타임하우스를 부르는 행복생명입니다. 네. 지금 2대2에서 5연속 득점의 지스칼텍스였어요. 그렇습니다. 문명하의 연속 수업을 짧게 흔들었습니다. 이원정. 빅오픈 연타. 어택 커버. 그리고 왼쪽에서 백스탭. 연타로 돌렸습니다. 김지원. 문지현의 간타. 터치압. 6연속 득점에. 물론 미들블록커로 포지션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아퍼드 스파이크. 문지현 푸싱. 윌로. 연속 실점. 강소이가 받고. 첫 공으로 갑니다. 김현경 디그. 그리고 레이나. 푸싱. 밟고 떨어집니다. 김지원과 한수진의 주완 선수입니다. 김수진의 서브. 1번 자리. 5번으로 갖고 왼쪽 갑니다. 달인. 블록 아웃 끝냅니다. 달인 선수. 지금 아주 생각대로 잘 쳐냈죠. 점수는 8대4. 지스칼텍스가 넉 점을 앞서갑니다. 인천입니다. 그렇죠. 블록킹이 없는 상황은 없잖아요. 김지원의 왼쪽. 큐익오픈 갑니다. 블록 아웃. 지금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판단하면 공격수가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쳐내는 공격이 있고. 빨리 때렸는데 상대 블록커 맞고 나가는 볼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때렸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항상 올라가면서 빨리 때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왼쪽이. 있었고. 언더핸들을 잡습니다. 속동으로 갑니다. 직거바탈 커버. 제자리 점프 꽂힙니다. 기분 좋은 박수를 보내던 차상현 감독. 이원적. 레이나 큐익오픈 블록카우트. 3차 레이나 동포크. 한수진. 김지원의 쪽. 퀵오픈 강소희 직속. 파트너 가지고 강소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현경의 연결 백어택. 2블록. 1번 자리 문지윤의 뒤기. 전이 싸움. 밀리진 않았습니다. 이주어 다시 두 손으로 넘기는데 후위 공격자 맞추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문지윤 선수의 높낮이를 볼 수 있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속공으로 랠리를 끝냅니다. 12대 7 5점 차. 왼쪽으로 갑니다. 큐익오픈. 직선 쪽에 디그. 유가람 연결. 강소희.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김지원. 이번엔 큐익오픈. 연타. 윌로우의 디그. 김현경 페인트. 김현경의 점. 12대 12점 차. 언더위드로 바꿨고. 약간 길었습니다. 석공. 디그. 김수지가 넘깁니다. 득점. 9대 12 석점 차. 달인이 받고. 김지원 뒤로. 문지윤의 강타. 셧아웃. 흔들리는데. 이원정의 서비. 강소희가 받고. 김지원 왼쪽. 가운데 시간 차. 디그 성공 넘어갑니다. 사이드라인. 안쪽에 어차피다. 나가야죠. 11대 12. 한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라이트 존이. 오픈 페인트. 앞에서 끊고. 언더핸드를 올립니다. 초스텝. 윌로우. 넘깁니다. 포린 플레이. 점프 패스. 귀 고픈 강타. 어택 커버. 한수진. 다시 갑니다. 강소희. 펑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김현경 페인트. 떨어집니다. 블록킹은 안 뜨니까. 문지윤 선수가 나가야 되거든요. 서브웨이스까지. 역전타. 이원정. 이게 한성만이거든요. 이원정. 달인. 김지원 뒤로. 문지윤의 강타. 살렸어요. 곱도 넘깁니다. 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플레이에서. 문지윤 이번에 끝냅니다. 3v13. 짧은 서브가 됐고. 백시로 갑니다. 윌로우. 베인트. 앞에서 건지는 뒤에. 달인.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커버 김현경. 점프 패스. 윌로우. 공격자 터치는 펌. 렌즈를 착용한 것 같습니다. 5번 자리. 이원정. 백시로 갑니다. 윌로우의 연타. 강타 모션을 주다가. 윌로우의 연타. 김현경 서브. 1번 자리.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 김현경. 14. 1번 자리. 리시버 흔들린 뒤에. 백오픈 스파이크. 디그. 터치아웃. 문지윤입니다. 대부분 서브. 15 대 15 동점. 서브 득점. 문명화. 문명화. 조수빈. 이원정. 시간차로 갑니다. 레이나. 빠르죠. 한수진. 왼쪽으로 봅니다. 달인의 오픈볼. 정확한 디그에 김수지. 점프 패스. 레이나의 강타. 블록카우. 레이나. 김수지의 서브. 1번 자리 길게 봅니다. 많이 움직이는 김지원. 붙은 볼. 천에게 시도합니다. 이원정. 이원정. 백시로 갑니다. 윌로우. 한수진 연결. 문지윤이 넘깁니다. 이주아가 잡고. 이번엔. 다시 픽 오픈. 강타. 코트를 강타합니다. 두 점차. 김수지. 지금도 흔들립니다. 강소희가 올리고. 라이트 주어닝. 오픈볼. 김수지. 이원정 연결. 달려갑니다. 윌로우. 플로킹 커버. 언더핸드로 패스. 오픈 강타. 이원정이 받고. 김수지의 연결. 레이나. 백오픈. 오바인트 딕. 달인 살렸어요. 제자리 연타. 대트에 걸립니다. 19대. 19대 16. 석 점차. 1번 자리. 계속. 흔들리는 GS. 문지윤. 주심 앞에. 떨어집니다. 브록카우. 확신. 문지윤의 서브. 레이나. 원스타임 이동. 이원정. 백시로 갑니다. 볼은. 예. 맞지 않고 아웃입니다. 문지윤의 서브. 5번 자리 레이나. 이원정. 픽오픈. 고칩니다. 레이나. 좋아요. 레이나 오늘 두 자릿수. 한수진. 김지원. 달인 왼손 처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레이나 오픈볼. 한숨 위에 딜기. 김지원 속공. 높게 뜹니다. 이원정. 이번엔 파이프로 가는데. 오우. 넘겼군요. 한수진 뒤에서. 원스텝 오픈. 블록킹. 21대 18석 점차. 길게 넘어옵니다. 찬스 볼. 이원정. 이번엔 라이트 백어택. 뒤에서 건져냈고. 다시 갑니다. 붙었어요. 블록. 1번 자리. 비석공 높이는 낮았습니다. 직접 건져낼 때. 자. 이때 더. 라이나 쪽. 서비스. 윌로우 조슨. 물러서면서 받고. 김지원 뒤로. 라이트 백어택. 김현경의 딜기. 달려갑니다. 윌로우 살리고. 윌로우 살리고. 윌레이나가 넘깁니다. 이번에 김지원 누구에게. 달인의 퀴고. 핀직선. 어허.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자. 조심히 드립니다. 아 지금. 이. 이. 롯보기를 대서 보시죠.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결국. 사트스코어 3대0. 한국 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종 성적. 28승 8패. 승점은 79점. 이제 내일이.